깜냥 계열사 엑타코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무선 물걸레 청소기 E7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미국의 무선 물걸레 청소기 선두기업인 마미보시라는 회사와 대한민국 제조의 힘인 깜냥 주식회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현재 출시되어 있는 다른 여러가지 제품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우선 두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제품은 다른 여타의 무선 물걸레 청소기와는 다르게 스프레이 물 분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들이 스프레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걸레에다가 물걸레를 이렇게 마른 걸레를 붙일 수가 없고 마른 걸레가 아니라 물에 젖어있는 걸레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면 거실을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물기가 말라버리거나 또는 물을 많이 묻히면 물이 너무나 흥건해지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또는 유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물걸레 청소기 이런 제품들을 보면 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분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소를 하다보면 물이 너무나 흥건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ml의 대용량 물탱크를 탑재를 해서 이제 원하는 부위에 스프레이를 분사해서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사용자는 마른 걸레를 붙여가지고 이제 청소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물탱크는 왁스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알코올과 같은 그런 어떤 소독제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 아주 세균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장점이 있다면 저희 제품은 배터리를 분리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제품은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AS센터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해서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저희는 배터리를 바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교환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다면 이 제품을 배터리를 따로 사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약 40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평 내지는 50평의 아파트도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걸레 청소기가 출시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출시 계획은 이제 E7 처음 나온 이 E7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연내 두 개 이상의 무선 물걸레 청소기가 시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한 플래그십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다음으로 이제 무선 물걸레 청소기 분야에서 조금 저렴한 그런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 기능이 겸해 있는 그런 제품도 연내에 출시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세 가지 정도의 모델로 소비자 여러분에게 저희 회사의 모델도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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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